자 웰바이오텍 일단 나오세요 어 웰바이오텍 예 정리하세요 웰바이오텍 정리다 다시 들어가는 한이 있으래서 일단 매도 입니다 아 웰바이오텍 매도 자 매도하세요 자 웰바이오텍 매도 드립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웰바이오텍 매도 어 자 다시 들어가고 싶은 은사가 있으시면 눌리목 들어온 다음에 그때 다시 한번 이 밑에서 보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은 매도입니다 익절하고 나오세요 어 자 여기서 욕심부리지 마시구요 어 정리들이야 정리를 하세요 자 나오실 분 나오시고 더 가던 말던 여기선 끝이다 정리하세요 자 태성 태성 봅시다 자 50% 익절하시고 태성 자 50% 익절입니다 익절 50% 하시고 50% 익절 아 왜 이렇게 글씨가 잘 안나와 자 50% 知道 어 cra 가면은 어 오늘 사안과 화면 마무리 지시구요 4花 가면은 한번 더 마무리가 딱 한번 더 내일 내일 좀 마무리 짓는го 생각하시구요. 자 손조과는 지금부터 잡고 싸우게 3300원 손조과 3300원 잡으시구요 손조과 손조과 3300원 입니다. 잡고 나머지 50% 정리하시고 싸우시길 바라겠어요. 태성 자 한미반도체 자 한미반도체도 한번 더 들어 올리는데 자 한미반도체 역시 50% 익절 하시구요. 자 손조과는 37500원 자 손조과 37000원 37500원 자 50% 익절 하시구요 손조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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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7500원 손조과 잡고 써보세요 자 한번 더 들어 올리면 나머지 다 접니다. 자 39800원을 내일 뚫고 쭉 올려. 마무리 자 일동홀딩스 자 오늘 제 아빠의 자아 움직임 좋아요. 홀딩 갖고 가세요. 일동홀딩스 지금 자리에서는 손조과가 없어요. 그냥 들어가세요 자 아이오케이 화장품 알려주죠. 어 요새 분위기 타고 올라갔는데 역시 얘는요 추세에서 1일선만 갖고 써보세요. 1일선만. 아이오케이 자 이 아이오케이는 어 탈렌트 겸 옛날에 CJ 대표 와이프였죠. 어 여러분들을 잘 아시는 어 그 CJ 전부인이 누구였죠 탈렌트 이름이 그 탈렌트 이름이 기억이 안되네 자 이거 다 팔았나 한번 봅시다. 아 대주주의 현황 한번 볼게요. 아이오케이 재무는 안좋아 이거 화장품 관련주 자 자산대비 67% 어 저평가 보여 314억 짜리 회사고 어 미래산업 인피니티 엔티 얘네들이 갖고 있네요. 어 옛날에 에 이 회사가 어 어 인피니티 안에 에 인피니티 안에 에 연관이 있는지 몰라도 어 어 과거의 탈렌트 어 누구야 그 모래시계의 여자 주인공이었던 사람 누구야 아 CJ 신세계 CJ가 아니고 신세계 신세계에 전 와이프였던 친구 있지 탈렌트 신세계 탈렌트 누구요 아 고현정 어 고현정 자 고현정이 연관됐던 회사죠 이 회사가 지금도 연관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1일 3번 갖고 싸웁니다 자 바이오 회사죠 어 EDGC 예 지금 어 급등이 나왔는데 지금 입꼬리를 달고 있는데 추세선 1일 3번 갖고 싸우세요 어 아 아 아 나노엔텍 엠앤에 이슈가 붙어 갖고 오 오늘 움직임이 나왔죠 어 역시 1일 3번 갖고 오 싸우시구요 EDGC 예 또 역시 마찬가지로 오 EDGC 예 1일 3번 갖고 싸우시구요 1일 1위는 좀 그렇다 3일 갖고 싸우세요 3일선 EDGC는 3일선 갖고 싸운다 아 나노엔텍 다시 한번 말씀드릴께 1일선 갖고 싸우시구요 나노엔텍은 M&A 이슈로 지금 치고 있어요 자 진원생명가 오랜만에 바닥을 찢는 모습을 지금 보이는데 역시 추세선은 1일선만 갖고 1일선은 좀 그렇다 3일선 자 3일선 갖고 싸우세요 이 얘는 많이 올렸기 때문에 얘는 본격적으로 다시 못올라갑니다 어 어느정도 횡보하는 모습이 보여지던지 어 원리들에도 조금 올라갔다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는거 왜 가고싶으면 매집을 해야 되는데 매집을 이제 어 할건지 안할건지 아직도 확인 100% 는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구요 오늘 셀트리온 3형주 중에 대장 역할하는 셀트리온 제아 움직였는데 야 이거는 중장기로 싸우실 분은 그냥 들고 가시구요 단기적으로 싸우실 분들은 어 일단은 추세선을 3일선 갖고 싸우세요 어 추세선 3일선 갖고 싸웁니다 3일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3일선만 갖고 써요 단기적으로 싸우시는 분들은요 자 중장기로 갖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들고 홀딩하고 갖고 하시구요 어 제우스 어 자 일단 50% 익절 하시구요 어 제우스 50% 익절 하시구요 손절가는 42,000원 손절가 42,000원 잡으시구요 자 한번 더 들어올리면은 여기서 제우스 한번 더 들어올리면 쭉 뻗어주면 어 엔드한다 아 자 50% 익절하고 써 보세요 자 TS 어 트릴리온 어 자 탈모 관련 테마를 갖고 있죠 어 지금 위에서 털려고 어 다시 한번 올리려고 하는 모습 보이는데 정리하세요 어 자 어 TS 트릴리온 어 싹 파세요 어 다 나오세요 자 이거 한번 올리면 이렇게 한 번은 더 갈 수는 있지만 어 어 두번 세번 가기 힘들다 아 지금 자리에서 그냥 못 파신분들 다 정리 자 TS 트릴리온 전부 매도입니다 아 미래 반도체 자 신규 상자인데 지금 어 3일선 타고 움직이니까 야 3일선만 갖고 싸우세요 어 3일선 으